하나 달라진 게 없는데 넌 왜 한마디 말고 없이 슬쩍 사라져버려 내가 그리 못 믿어온다 그렇게도 기분 들었나요? 나 격려야 잘 익숙했었는데 꼭 지킬게요 꼭 돌아와요 그대 자리로 한빛이 있는 나의 마음속에서 그대에게 말하던 그대가 있을 수가 있나요? 시간이 흐르는 뒤에 세상의 끝에서 그려 마주 보면 눈 감고 싶어요 나의 마음속에서 그대에게 말하던 그대가 있을 수 있느냐? 요한복음에 맨날은 나의 마음속에서 그대가 дум에 못 믿어였던 그대가 있을 수가 있나요?